안녕하세요.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. 서울 금천구가 지난 13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업무협약에서 두 기관은 유엔의 아동관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관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. 특히 금천구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관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18세 미만 아동이 생존, 보호, 발달, 참여 등 4대 권리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. 한편 금천구는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전담팀을 구성하고 추진계획수립, 관례조례재정, 아동관리교육실시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.